안성시 주식회사 YNC 조경건설,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안성시 양성면 소재 주식회사 YNC 조경건설은 지난 1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양성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했다. 주식회사 YNC 조경건설은 양성면 장설이에 위치한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체로 황상열 대표는 양성면에서 이장과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회사를 양성면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작게나마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성금을 기탁했다. 이인혜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활동한 황상열 대표가 선뜻 나눔 문화에 동참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양성면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성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하나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멀리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YNC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이 회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기부했어요. 얼마나? 바로 100만원이랍니다. 황상열 대표님이 우리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답니다. 기부를 받은 이인희 위원장님은 이 성금은 어려운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거예요. 하며 고마움을 전했지요. 살아가고 있어요. 기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